우리 지역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인구가 제일 작은 도시가 중구입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높아서 가장 활발하게 정책을 펼치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서양호 중구청장과 함께 중구의 비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장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구청장 서양호입니다. 추석 한가위 준비 잘 하시고요. 따뜻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청장님 청와대 출신이신데 구청장으로 당선돼서 활동하시고 계신지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더 해 주시죠. 네. 오늘도 걸어서 구청에 출근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1년 넘게 뛰어다닌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가지로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키워드를 압축할 수 있을 텐데 역사에 대한 존경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하겠다. 이 중구의 현재 현안과 과제가 고스란히 담긴 말인데요. 우리 중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빈곤율이 높은 곳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그 어르신들을 어떻게 노인빈곤에서 노인복지로 잘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가장 부족한 노화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떠나는 중구가 아니라 모여두는 중구로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과정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민분들께서 청장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청장님 매일 아침에 걸어서 청사로 출근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걷는 구청장이다 이런 별명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구를 걸어서 한 100바퀴 정도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절박한 마음을 혹시 구청장이 되어서는 에헴 하면서 뒤침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차림인 점퍼를 입고 걸어서 올해 2월부터 출근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하겠다. 그래서 9대 전략 과제니 24개 사업이니 이런 걸 예산과 정책과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데 구민들은 그런 것보다는 내 집 앞에 있는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우리 공원에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활상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런 거는 편하게 아침에 운동복 차림으로 동네 공원에 가듯이 이렇게 이웃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트레이닝 차림으로 트레이닝 차림으로 배낭을 메고 구청까지 걸어가면서 상인들도 만나고 주민들도 만나고 아침 일찍 운동하러 나오시는 어르신들 만나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9대 전략 과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상의 불편들을 귀담아 듣는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취지로 걸어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은 좀 유별나다 그러나 봐요. 벌써부터 구청장이 저렇게 새벽부터 걸어다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어서 그런 구청장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익숙하셔서 고민도 얘기하시고 민원도 얘기하시고 제가 스스로 없이 받아줬고 아침 시간이 눈뜨기는 쉽지만 나가면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청장님 그럼 새벽 아침에 일찍 출발하시겠어요? 황학동에서 중구청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는데 원래 청계천 변으로 쭉 바로 걸어가면 20분이면 걸어가는데 이렇게 시장도 들리고 상가도 들리고 주민도 만나서 공원에도 들리려면 보통 하루에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이 소요돼서 집에서는 5시 반 정도에 나와서요. 청사에 도착은 8시 이전에는 가급적으로 도착해서 업무 보고 준비를 한다든가 회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8시 정도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그 말씀 중에 주민 자치와 또 동정부 개념이 청장님의 걸어서 출근하시는 의미와 또 와닿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시와 중앙정부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시설들을 동단위로 이렇게 재편해서 집에서 트레이닝 바람으로 슬리퍼를 신고 마치 마실 가듯이 10분 안에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생활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일들을 해나간다면 주민들이 훨씬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과 권한 공공 인프라를 동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동정부를 슬로건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장님 그 축제 청장님 취임하시고 구 단위로 벌어지던 축제도 좀 뭐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이벤트 위주의 보여주기식 축제보다는 일상적인 주민들이 준비하고 생활하면서 했던 음악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생활 문화를 준비했던 갈고닦은 걸서 장기자랑하듯이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경품 추첨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요새 항상 하는 게 플리마켓이라 그러나요? 내가 쓰던 물건들을 나이가 자라서 쓸 수 없는 것들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과 나와서 물물 교환을 한다던가 이런 자연스러운 생활 문화가 교류되는 곳들이 동네 축제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저희 중구는 과거의 축제 형태가 많아서 이렇게 좀 주민들이 원하는 일상적인 생활이 축제라고 하는 장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동네 축제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예술가들이 지역에 있는 전문 예술가들이 활용 적응점을 찍어서 전문적인 공연들을 보여준다면 훨씬 더 동네 축제가 주민들의 일상이 녹아있고 재미를 배가하기 때문에 가급적 관이 주도하는 그런 축제보다는 주민들이 일상을 담아내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번에는 교육 정책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취임하시고 교육에 관련된 정책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인가요? 거기에 교육혁신센터를 만들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중구는 오래된 두 도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축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거 환경 개선율이 서울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런 신축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서면 경제에 종사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서 그 자녀들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인구의 유입이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젊은 인구의 유입도 낮을 뿐더러 들어와서 진입했던 사람들도 교육 문제 때문에 중구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우리 중구의 학생 수가 무려 18%가 감소합니다.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들어서 새 집이 없어서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교육 때문에 떠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구의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중구에 사는 아이들 그리고 중구의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 그리고 중구를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기관장이 구청장 이 모두에게 너무나 절박한 문제여서 교육 문제에 사실상 올인하다시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그런 교육 문제를 종합 컨트롤할 수 있는 교육혁신센터를 내년 상반기에 준공해서 진학, 진로, 아이들과 관련된 진로 체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총괄해 나갈 수 있고 거기에 놀이와 체육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교육혁신센터를 우리 중구의 동화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무쪼록 주민들을 위한 교육 컨트롤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면서요. 청장님 또 진학상담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학부모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중구는 올해 상반기 3월에 처음으로 설치했는데요. 3월에 설치하자마자 8월까지 예약 상담이 마감이 될 정도로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면으로는 진학정부가 주어지지 못한 강북의 서글픈 이면이기도 하지만 또 한 면에서는 그만큼 공공에서 진학과 입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구청에서 그렇게 수요가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진학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내년에 교육혁신센터가 상반기 완공이 되면 그리로 진학상담센터가 이전을 해서 본격적으로 진학과 그리고 진로 그리고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에 대한 공간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로체험 버스도 운영하신다고요? 그렇죠. 진로체험이라는 게... 생소한 단어였 수도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은 평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입시에만 너무 매몰되지 않고 교육의 다양성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학교나 지역에 이런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강당에 가이드를 모아놓고 외부 전문 강사가 와서 칠판에다가 직업이란 무엇인가 돌아서면 아이들이 대부분 다 모바일로 게임을 하고 있던가 졸고 있거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 많아서 다행히 우리 중구는 1조 이상 매출하는 대기업이 36개가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가들 그리고 을지로의 다양한 공방들 이런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덕수궁이라든가 국립극장 그리고 충무아트센터라고 하는 국립시립구립시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25인승 버스를 제공해서 그 학교의 한 반 정도가 타면 그 버스를 타고 원스톱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정보통신 회사에 가면 정보통신 직업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호텔을 가면 호텔의 외식업과 셰프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을지로의 공방에 가면 문화예술과 기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어머니들은 대기업을 선호하시는데 아이들은 대기업 가봐야 재미가 없으니까 공방에 가서 만지고 직접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7월, 8월에 문을 진로체험버스를 운영하는데 하반기에는 학교하고 보다 깊은 논의를 통해서 학교와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진로체험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궁금한데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우리 중구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보통 초등학교들이 50년 이상 안 된 곳은 명함을 못 내밉니다. 조기 축구의 전통도 60년, 70년 정도로 학교 운동장을 쓰는 곳이 그렇게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는 곳이 많다는 증거인데 역사와 전통이라는 말은 뒤집어보면 시설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다는 말이 또 다른 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구의 특성상 이렇게 노후화된 학교가 많아서 지방정부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콘텐츠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에 맞는데 그리고 인프라의 지원은 교육당국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구의 특성 때문에 환경 개선이나 노후화된 시설이라든가 운동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는데 올해 대략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교육환경도 그리고 프로그램도 또 무상급식 지원들을 해나가면서 말씀드린 교육환경이 노후화된 것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역량들을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교육환경 개선에 많이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아무쪼록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좋은 정책들이 올바르게 잘 진행되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이번에는 교육만큼이나 관심이 많으신 돌봄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국 최초로 구직영 초등 돌봄 교실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돌봄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고 현안이기도 합니다. 젊은 부모님들은 일자리라든가 사회적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방과 후에 보통 학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친정어머니라든가 시어머니에게 맡기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것이 큰 이슈가 되어서 여야 할 것 없이 돌봄에 대한 공약들을 많이 내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초등 돌봄들 1, 2, 3학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국에 실시하다 보니까 돌봄이 4시 5시가 섬세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시간이 너무 짧게 4시 5시경이 끝난다든가 돌봄이 4시 5시 끝나면 부모님들은 퇴근하고 동네에 돌아오면 7, 8시가 되는데 나머지 갭 차이를 결국은 또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돌봄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중구는 다른 곳과 달리 도심이 있다 보니 그 인프라를 학교 밖에다 조성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점점 중구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전역이 학생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학교에는 남은 시설들이 좀 있고 그래서 학교 안에 시설들을 학교가 제공하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지원들 체계들을 지방정부인 구청이 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나 싶어서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교장선생님, 흥인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설득을 해서 흥인초등학교의 남은 교실 중에 일부를 구청에서 시설 지원을 해주고 프로그램 지원을 해줌으로써 지금 전국적인 돌풍을 몰고 있습니다. 돌봄 시간이 보통 다른 학교가 4, 5시인데 저희는 8시까지 돌봄을 하고 있고요. 저녁 8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담 교사도 학교에서 하는 곳은 한 분인데 저희는 두 분이 돼서 중간에 아이들이 다른 학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갔다 와도 그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케어가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전담 보안관, 돌봄 전담 보안관도 별도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학교 정규 수업 이외에 문학, 예술, 체육, 창의, 과학이라든가 이런 외부 전문 프로그램들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서요. 우리 중고관내 9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흥인초를 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중림동에 있는 복내 초등학교가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7개 초등학교에서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당국과 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계속 복내 초등학교 이후에도 3호, 4호 계속 생기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장님 어떻습니까? 좀 말이 많았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 수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았던 그런 사안이긴 한데 현재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제가 경로당에서는 거의 아이돌 스타급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이유는 우리 중고가 서울에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비율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13% 정도, 전체 인구 비율 65세가 그런데 우리 중고는 무려 17%, 서울의 평균보다 4%가 높은 초고령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85세와 독고 어르신들이 서울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서울시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게 노인 복지에 대한 지원들은 아주 절실한 거고요. 비단 중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OECD 평균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죠. 중고는 그것보다도 더 극심한 노인 빈곤과 노인 인구율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역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어르신 공로를 인정해서 10만 원씩을 65세 이상 전체 2만 3천 분 중에서 서민이라고 판단되는 기초연금을 받으시고 기초수급을 받으시는 1만 2천 분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것이 중복되고 있지 않느냐라고는 그리고 복지부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고만 하고 다른 지자체는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셔서 지금 복지부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복지제도와 상충하지 않는 사용처와 대상자들에 대한 조정 논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복지부가 확대를 하고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조정을 하자고 하는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중구에 그만큼 어렵다는 것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어르신공동수당을 도입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복지부와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부와 잘 협의하셔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청장님, 모두의 질문을 드렸어도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앞으로의 구정 운영 방향이 좀 궁금합니다. 한 말씀 좀 더 해주시죠. 네, 그간의 정부와 광역이라고 하는 서울시, 구청 이런 곳들이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인프라를 위해서 건물을 많이 지어주는 그런 토목 행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이제 그런 인프라를 위한 토목 행정을 넘어선 나의 복지와 문화, 주거, 체육, 보건, 건강까지 전반을 정부가 책임져주길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져주는 정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구청에서 사람을 짓는, 사람을 보살피는 구정으로 바꾸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저의 구정 목표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소외된 분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충분하게 사회를 공헌했음에도 존중받지 못한 분들, 사회학자인 장애인들,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여성분들과 그리고 영유아 분들, 이런 4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인 복지 문제를 강화해서 구청이 차가운 콘크리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하게 보듬하는 사람 중심의 따뜻한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 제 구정 목표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제시하고 따라오라고 아니라 구청장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청소, 공원 문제들을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높여나가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궁극적인 복지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고 하는 구조의 문제까지를 함께 더불어 해나가는 그런 따뜻한 사람 중심의 구정을 펼쳐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구민들께서는 만족하고 계신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미지수인데 아무튼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장님 이렇게 말씀 중에 따뜻한 행정 또 소외받은 분들에 대한 소통을 강조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대로 앞으로 남은 인기 동안 잘 진행해 주시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장님 이렇게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듣다 보니까 준비된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긴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에게 카메라 보시고 남기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역을 살피는 그 마음으로 작은 내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도 출발해서 중구 전체를,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친화도시, 그리고 생활 친화도시, 경제 친화도시로 중구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초심일잔,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청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은 가치 있는 목적에 충실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양호 구청장이 시민을 위한 가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